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4월 학평 끝나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오셔야 되는데 윤리를 좀 어렵게 많이 보셨더라고요. 특히 생활과 윤리. 그런데 생활과 윤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문제를 푸셨던 분배적 정의 내용이랄지 환경윤리 파트 내용들. 우리 수업 때 강의 때 다 했던 내용인데 특히 환경윤리 파트 틀리신 분들. 레오폴드도 내가 맨날 말했잖아. 레오폴드도 밥은 먹고 집은 짓고 살아요. 그 내용 이제 틀리신 분들하고 또 환경윤리 파트에서 아니 싱어도 우리 싱어 할 때 배웠지만 싱어도 인간과 동물의 이익관심 대상은 다르다니까. 동물도 동물들마다 이익관심 대상은 다르지 개가 좋아하는 거 다르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거 다르고 닭 기르는 거하고 고양이 길러주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 재심은 함정이잖아. 배려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 동물들에 따라서. 아니 코끼리가 좋아하는 음식하고 개가 좋아하는 음식하고 같아요. 인간의 이익에 따라 동물의 이익. 인간 위주로 인간 이익에 따라 동물의 이익. 똑같이 얘도 이거 주고 얘도 이거 주고 얘도 이거 주고 아니라 얘가 원하는 것들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의 이익에 따라 너 한 번씩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산책시켜주고 나 과자 먹다가 살찔 것 같으니까 너 먹어라. 음식물 쓰레기로 취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웃자고 한 번 이야기했지만 교육청 모의고사는 평가안 풀 때는 환경률이 문제 풀 때 선지 3개 2개 중에 헷갈리면 그냥 2개 고르라니까. 수능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수능 때는 그렇게 하고 망한 다음에 너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청 때 평가안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헷갈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장이야? 라고 하면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과감하게. 웃자고 한 이야기 토대로 여러분 윤리와 사상도 이번에 여러분들 문제 어렵게 풀었던 휴미랄지 그 다음 뒷부분 내용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그리고 생윤이나 윤사에서 둘 다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분배 정의 파트와 또 윤사에서는 또 왈차까지 등장이 되었죠. 뒤로 가는 후반 사상가일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것 같아. 그만큼 지금 시작점이다 보니까 내신 대비도 하면서 후반부 공부가 많이 안 됐다는 게 보여진 것 같더라고. 윤리와 사상은 여전히 선택자 수가 적은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달라붙어서 등급컷은 높게 형성이 되지만 생윤이 이번에 45점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당연히 이거 수능 이렇게 출제되면 100% 거의 만점일 등급이야. 그런데 그 헷갈릴 수 있는 선지 생윤 이번에 여러분 선택자 수가 생윤이 많은데 윤사는 이번에 솔직히 평이했고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출제가 된 거고 생윤에서 분배 파트나 환경유리 파트 킬러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만 어려웠지 나머지는 평이했잖아. 나머지 평이하고 킬러 주제들만 어렵게 나오는데 그 킬러 주제들에 어떤 요소들이 숨어 있는지 쌤이 해설 강의 찍을 때 하나하나 분석해 줄게. 오늘 시험 끝나고 마음도 좀 울적하고 진짜 내신도 나 별로 안 돼가지고 지금 내신 포기하고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등급이 왜 이런가 그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아직 우리 시작이라고 4월 학평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가 해설로 도와줄 테니까 마무리하고 6평이 이제 중요하잖아. 5월 내신 기간 잘 준비해서 내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신 데뷔한 다음에 6평 보기 전에 쌤이 함께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강의 마련해가지고 6평 데뷔 3회 모의고사, 킬러 모의고사로 함께 진행해 줄 테니까 5월 달에 우리 그 모의고사도 함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응원하는 제가 있다는 거 기다리시고 해설 강의 함께 열심히 분석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